곡이 너무 어렵더라고 붉어진 달빛 아래 무은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욕해볼까요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문득 스치는 이름이 문으로 시작을 안 하기를 그저 한숨씩은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한국에 살아야 하네 돈 없어도 살아야 하네 서민이 더 많아 현실이잖아 돈 없는 사람을 힘들게 고생해 나 먹고 사는 것보다 우주일라 될까 무섭다고 말해주길 북한만 사랑하네 문재양 때문에 힘들어요 우파 국민들끼리 뭉쳐서 문재양 그러네 자기 국민들 우습게 해 생각하는 놈이 먼 대통령 차마음 두고는 떠나지 못해 그런 놈이 필요 없어 나 한국에 살아야 하네 돈 없어도 살아야 하네 서민이 더 많아 서민이 더 많아 현실이잖아 돈 없는 사람을 돈 없는 사람을 변신들게 고생해 나 먹고 사는 것보다 우주일라 될까 무섭다고 부디 모든 날 나가고 젊은이들아 진리해야만 살 수 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국민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 떨어뜨려 놓고 북한의 퍼즐 국민만 하는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고 김 돼지새끼 살인마